그렇게 깨어낸 상태에서 의식을 하단전으로 보내 보겠습니다 이제 단전호흡으로 넘어갈게요 의식을 하단전에 집중하십시오 배꼽보다 5,6cm 아래 안쪽으로 칠할 쯤 뒤에 있습니다 배꼽보다 아래이고 칠할 쯤 안쪽으로 뒤에 있습니다 그 자리에 마음으로 점 하나 찍으시고 정신을 한 점에 보내 보겠습니다 한 점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생각은 없습니다 깨어서 하단전 한 점만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들려드리는 물방울 소리에 맞춰서 호흡 길이를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할게요 소리 들리시죠 소리에 맞춰서 1,2,3,4,5 들이마시고 1,2,3,4,5 내쉬고 이렇게 들숨과 날숨을 길이를 갖게 해서 굵기도 최대한 갖게 하시고 교차하면서 들이쉬고 내쉬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식이 단전을 떠나지 않습니다 우스 단전 항상 정신으로 단전을 지키시고 들리는 소리에 맞춰서 1,2,3,4,5 세며 들이마시고 1,2,3,4,5 내쉬고 이렇게 두숨과 날숨을 교대로 해주시면서 단전의 에너지를 모으시면 되겠습니다 정신이 단전을 안 떠나게 항상 붙들어 두시기 바랍니다 정신이 단전의 에너지가 붙들이기 바랍니다 집중이 잘 안되시는 분들은 손바닥을 하단전에 대구하셔도 됩니다 촉감이 있어서 집중하기 편합니다 아랫배에 손바닥을 대구하셔도 됩니다 1 2 3 4 5 들이마시고 1 2 3 4 5 내쉬고 단학은 심플합니다 법이 어려운건 아닙니다 꾸준히 해나가시는게 힘드니까 이렇게 멘토와 같이 할 때 여러분들이 10분 20분 하시면서 습관화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1 2 3 4 5 들이마시고 1 2 3 4 5 내쉬고 1 2 3 4 5 내쉬고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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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단전 가서 머문다고 상상을 하십시오 마실 때 바로 여러분 의식이 가 있으니까 기운이 바로 들어갑니다 그쪽으로 우리 정신만 가도 기운이 가게 되어있는데 호흡까지 해주니까 더 배가 되는겁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아랫배를 관찰하고 의식을 보내고 기운을 보내서 하단전을 각성을 시키는 겁니다 단합이 1차 거기까지 경납을 뚫고 단전을 각성시키는게 1차 목표입니다 차크라 수려했는데 차크라가 드러나야 그 이후로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에너지를 몸원에너지를 알아갈 것 아닙니까 목표를 세우시되 욕망은 배제하고 수행할 때 욕망이 들어가면 기운이 탁해집니다 빨리 해야겠다 아무나 뒤쳐지면 안되겠다 서둘러야겠다 그러지 마시고 한 호흡을 재밌게 하십시오 깨어서 너무 재밌다 들이쉬고 내쉬는게 차크라가 조금씩 변해가는게 바라보시면서 1,2,3,4,5 들이마시고 1,2,3,4,5 내쉬고 이렇게 즐기시다보면 더 높은 단계로 높은 레벨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낮은 단계에 호흡만 하실건 아니잖아요 언젠가 양이 차서 넘치기 시작하면 지적으로 또 단전이 변화가 되기 때문에 양질 전환이 됩니다 지금 오직 쌓아갈 뿐 깨어서 단전 바라면서 단전 에너지를 쌓아갈 뿐 복잡한 마음 먹지 마세요 대뇌 안 대뇌 따지지 마시고 그러면 아랫배가 따뜻해지고 에너지가 아랫배에 깃들기 시작할 겁니다 1분 남았습니다 끝까지 한 호흡이라도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집중해서 한 호흡 쌓아가는게 소중합니다 그리고 한 호흡이라도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호흡이라도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